되돌아 뜨기에 대해서 설명 드릴께요. 보통은 경사뜨기 라고도 합니다. 왼쪽에 경사를 주는 것부터 알려드릴께요. 저는 지금 9코를 잡은 상태고요. 3코씩 남겨두고 되돌아 뜨는 것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3코씩 남겨둔다는 것은 끝에 3코를 남겨두면 되는 거에요. 끝에 3코를 남겨두고 돌려서 첫 코는 그냥 옮깁니다. 첫 코는 뜨지 말고 옮기고요. 끝까지 뜨고 다시 돌려서 3코를 또 남기고 뜨시면 되요. 그러면 3코 남기고 3코 남기고 다시 돌려서 첫 코는 옮기고 뜹니다. 이렇게 되면 왼쪽 부분에 이제 경사가 생겼잖아요. 이거를 그냥 겉뜨기로 뜨게 되면 이 부분에 구멍이 생겨요. 여기를 메우면서 떠야 되는데 그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그냥 3코를 뜨고요. 이 부분에서 이렇게 거꾸로 하면 여기 안뜨기 코를 하나를 당기게 되는데 이 실을 담겼을 때 이 바늘에 걸려있는 밑에 코에 실이 당겨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겉뜨기 코요. 이 첫 번째 바늘에 걸려있는 밑에 코가 당겨지는 안뜨기 코를 뒤에서 끌어 당기시면 돼요. 그래서 같이 겉뜨기로 뜹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뒤로 돌려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툭 켜나온 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이 당겨지는 실을 끌어 당기시면 돼요. 이렇게요. 첫 번째 코 밑에 있는 코에 실이 당겨지는 안뜨기 코를 뒤에서 끌어 당기셔서 같이 겉뜨기로 뜨면 됩니다. 그러면 왼쪽은 이렇게 표가 안 나게 메워지게 되면 되는 거죠. 이게 뜨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간단한 걸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잘라졌던 여기입니다. 이제 까다롭게 펼쳐지면 되겠습니다. 20초수의 περι적적적적적적적대로 일단 돌아오세요. 이제 눈이 오고 깊게 된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이제 를 엮어버려져볼게요.